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단에 추가하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반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찜입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물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제공으로 신장 기능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도 지켜주는데요. 특히 가지는 뛰어난 인유작용과 다양한 해독 성분도 합류하고 있어 체내 독소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해독작용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며 다량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합니다. 가지를 먹을 때 가지를 찌게 되면 클로로겐산 함량이 증가하여 해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가지를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약 9분 정도 쪄주면 부드럽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지의 열기가 한 김 식으면 양념에 잘 버무려서 먹고 자세한 재료는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가지 반찬을 꾸준히 드시고 신장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자 냉채입니다. 감자는 신장 결석의 치료와 예방을 돕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감자는 녹말과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혈액은 물론 몸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어 신장과 장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자에 풍부한 각종 인효 성분들은 신장 절석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감자를 오래 익힐 경우 영양소의 파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채 썬 후 끓는 물에 1분만 데쳐서 감자 냉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칭 감자를 고추와 식초, 들기름 등 각종 양념과 함께 버무려서 먹는다면 아삭하고 맛있는 반찬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재료는 댓글에 추가하였으니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 결명자 차입니다. 검은콩과 결명자를 같이 차로 끓여서 마신다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명자의 뛰어난 인효 작용은 몸속 독소와 노폐물들을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이런 작용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장 회복에 도움을 주며 신장 기능 활성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차갑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은콩을 먹으면 안토시아닌 등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완화해 주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방에서는 신장 계통의 대사 촉진을 위해 검은콩을 신장 치료 목적의 약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명자의 인효 작용과 검은콩의 항산화 작용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신장을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검은콩과 결명자를 같이 볶아서 하루 두세 잔씩 차로 끓여 마신다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반찬과 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상추와 오이 또한 신장 건강에 아주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